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의 부산 촌동네 발언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촌동네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이는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뒤 앞으로도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진흥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한국관광공사. 하지만 이재환 부사장의 부산 촌동네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지역에 대한 인식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은 어떨까? 올해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사업 현황입니다. K-컬처 팝업 행사와 한류관광페스티벌 등이 서울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은 팝업 행사에 한 차례 껴있는 수준, 또 관광공사의 한국 방문의 해 신규 사업 발굴 연구에서도 주요 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비하 발언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온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한국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올해 예산 100억 원을 내년 17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각 지역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기재에 깔려서 불균형이나 아니면 지막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재정 분배를 그렇게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재환 부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촌동네 발언은 부산에서 팝업 행사가 열린 장소와 관련된 것이었고 부산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며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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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